자 계속 가보도록 하자 파워하모와 미니관이 정말 예 딱 좋은 조합인데 뭐 보기에 편하잖아 보기에 굉장하잖아 자 객을 찾아나서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죠 메인캐스트는 정보를 수집 한번 해보래요 보자 보자 87이었나? 볼트 76 101, 108, 112, 어 볼트 다했네 76은 뭐지? 17개의 통제 볼트 중 하나 17개 통제 볼트? 아 DC에 17개의 볼트가 있었나보네 20년 후에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 볼트에요 어 그렇다는거는 핵전쟁 이후 20년이니까 얼마 안됐을 때 그거 되는거죠 총 거주자수 500명 총 거주자수 500명 87 범용 핵발전기 범용 핵발전기 덱 덱 덱이 하나 들어가있죠 자 볼트 87에 있네요 다른것도 좀 보자 어떤건지 아니 무슨 무슨 볼트인지 이거는 영원한 볼트죠 102는 106 106 106 106 106 볼트가 뭐지? 106 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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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암에 대한 연구하는 볼트인가보네 한 명의 관리자 자 볼트 87에 있다는걸 알았어요 여기 총알 총알이나 뭐 여기도 먹을거 많는데 여기 돌아보면 먹을거 되게 많거든요 여기도 유니크 무기가 있었나 근데 쓸데 없던걸로 기억죠 여기에 그 어떤 꼬마아이도 한 명 살고 있는데 야 얘네들은 정복같은것 좀 입혀놓지 황무지 복장 그냥 파워하모 이럴때만 보니 진짜 멋잇고 여기는 어 무슨 지휘관 끝방인가 꼬마이가 한 명 있네 아 여깄다 꼬마이 스쿼이어 맥슨 얘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얘가 누구였더라 얘가 무슨 뭐 아들이던데 뭐있다 엘더 오웬 라이언 개인기록 매우 어려운데 오케이 유니크 밀수없어요 정말 오! 여기 유니크 있었군요 예 에너지 무기 유니크였네요 레이저패스 별 중요한건 아니에요 그냥 모으는데 의외를 두는거죠 그냥 모으는데 의외를 두는거죠 그냥 모으는데 의외를 두는거죠 가자 볼드 87로 가는게 아니라 가는게 아닌데 음 물어보러 가야죠 위치를 왜 아 여깄다 아 87의 위치를 모르겠어 froze شي 빽 흥 개이라는게 말도 안되는 장치야 저거 아시죠 객이 먼지 그니까 모든걸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장치거든요 꿈의 장치거든 꿈의 깔끔한 물품 blonde 새로 만들어낸다 던가 아 모든걸 변화시키는거죠 저거 또 하트로 뜨는구나 다른게도 있을거야 자 이 곳은 87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곳에서 램플라의 카안에 있는 곳입니다 완전히 확실해 그 곳은 이 곳에서의 가을을 수 있는 곳입니다 으읍... 자... 응 흠 뭐 그래 좋아 고맙고 으핰핫흿 나 같은 애 키우는 아버지 좀 고생 좀 했겠대 제이미슨은 제이미슨은 우리의 스크롤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많은 시간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에이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에이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어... 그... 어, 얘가 소리... 아니, 얘가 소리가 아니죠. 여기에도 책이 몇 권 있었던 것 같은데? 책이... 여기 스킬책이 몇 권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난 별로 필요하진 않은데... 바닥에 떨어져 있나? 숨겨져 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어, 슈가방이다. 슈가방은 가져가고요.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침대 밑... 뭐 이런데? 여기 갔나? 아, 어디 침대 밑에 뭐 있었는데? 가도록 하죠. 볼트 87. 방사능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래요. 하지만... 램프라이트 동굴과 연결돼 있을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램프라이트 동굴이면 기억하시나요? 빅타운... 여기 빅타운에서 램프라이트 동굴을... 동굴을 얘기, 언급하죠? 흰? 정확한 품질이 불어났다 또한 품질이 불어났다 다시 켜사 CR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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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때리고 와야지 이거 뭐야 인마 야 4마리 남았어 탄피 나온 거 알아 아 아 근데 왜 이래 이거 근데 어떤 무게를 들어도 어떤 무게를 아 어떤 무게를 들어도 뭐 저승자 찾아 질주가 있기 때문에 야 여기 죽는 건 많은데 그쵸 그쵸 됐어 다 안 가져가 귀찮게 탄약만 좀 가져가요 탄약은 무게 안 나가니까 자 램프라이트가 어디지 자 이쪽이에요 파워허머 입을까 확실히 미니건은 파워허머를 입어야 좀 좀 좀 폼새가 나 좀 폼새가 나 대왕국이들은 뭐 로켓난 척까지는 아닌데 미니건하고 벤져스 그러니까 뭐 레이저 게틀링 그거는 파워허머를 좀 입어야 돼 그래야 좀 폼이 나죠 그리고 미니건 최대 단점 나가기 전까지 시간이 걸려요 바로 안 나가죠 뭐야 엔클레이브 전투 경기장 하하 머리에 머리에 정통을 계속 먹고 있어 겁나게 아프겠다 저게 뚫리진 않아도 막 머리에 해머로 계속 치고 있는 느낌 그 아냐 바트 시스템 액티베이터 바트 시스템 어 모든 분들은 지금 학살을 보고 계십니다 뭐 나 한번 때려질라구 야 빨리 쌀아 이 맛에 대형무기 쓰지 않나요? 대형무기 초반에 쓰기는 너무 어려운데 나중에 갈수록 쓰는 맛이 죽을 위험이 별로 없으니까 모드 중에서 대형무기를 쓰려면 파워하머를 입어야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하는 모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니까 미니건하고 무거운 무기들 있죠 미니건이나 그런거는 파워하머를 입어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있더라구요 그것도 모드 보니까라 그것도 예전에 까락차였었는데 어? 탄피워하라 어 뭐야 뭐지? 버스가 날아다니지? 아니 이거 뭐길래 왜 어이 터지는 터지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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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램프 라이트 리틀 램프 라이트 작은 조명 어? 뭐지? 웨렛 마소시아 자 리틀 램프 라이트 꼬마들만 살고 있는 어 동굴이거든요 어 슈가밤 본거 같은데 슈가밤 이곳을 와서 꼬마들을 못죽이게 만들어 놓은 그게 정말 싫다 나는 말을 많이 했죠 말하는게 정말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여기 니네들이 슈가밤 아 87에서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여기서도 유니크 하나 없죠 그가 미니크 하나 없으니 그리고 그가 미니크 하나 없으니 그가 미니크 하나 없으니 그가 미니크 하나 없으니 몽고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행복한 것 같아요 이는 내 삶의 worst day of my life 시간을 가고 너의 rules rules are stupid 너의 mungo 지금, 너가 가고 싶어 maybe I can stay just a little longer? 안녕, Sticky 네, 안녕, Sticky 그냥 기다려주세요 무슨 일이야? 즐거운 시간과 삶 와우! 좋은 기쁘다! 나는 매우 많다. 이 작은 친구들 잊지 마세요. 내가 큰 도로에 데려줄게. 저는 어르신들이 살아있어. 나는 지금 이따가다. 큰 도로! 너는 처음 들어봤어? 모든 어르신들이 가고있어. 그럼... 어르신들은 어르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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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들은 어르신들, 내가 보여줄게. 많은 어르신들을 잊지 마세요. 이제 가봅시다! 노예시장에다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제 제 그 속여가지고 빅타운에 데려준다고 하고 노예시장으로 데려간죠 팔아먹는거죠 잠깐만 일단 우리 강아지 좀 데려올까 내 친구 강아지 저 파티무자는 저 파티무자 있죠 저거 그 파라다이스 폴 그 내부에 보면 갇혀있고 파티무자 그 있는 해골같은게 있거든요 그에 보면은 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애들 잡아다가 노예를 맡는거야 빅타운 한 번에 가죠 걸어가도 되는데 예전에 한 번 걸어가 봤었는데 귀찮더라고 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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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가죠 아 야야야 자자자 잠깐만 볼트 101 어 볼트 106도 안 들어가봤네 저기는 106은 내가 기억하기로 과학력이 75 이상인가 어 어 도금이다 이해를 하면 도금인 함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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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랄랄랄랄라 아니 잘 따라온다 랄랄랄라 야 이거 전기는 어떻게 끌어오는거냐 발전기 발전기를 돌리려면 연료가 필요할텐데 전기를 뭐 이렇게 뭐 쓸데없이 많이 쐬고 있어 어 야야야 쟌데 쟌데 쟤 따라가야돼 쟤 따라가야돼 야 너 거기서 겁나 달려가네 쟤 잡아야되는데 쟤건데 유니크 무기 유니크 무기 레이저 라이플 를 주는 애가 레이저 라이플 레이저 라이플 레이저 라이플이 아니라 레이저 라이플이 아니라 야 어 얘 아닌데 여기 애들이 항상 뛰어다녀 남아돈다는거죠 이미 레이저 라이플을 주는 애가 여기 왜 어린애들만 살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왜 어린애들만 있을지 아이 레이저 라이퍼를 여기 애들 삼 interfer 엠드라 tal 노 Episode mu 레이저 라이플 레이저리 레이저 라이플은 레이저 라이플 레이저 라이플은 레이적 타김 레이저 라이플이 으흐흫뭔 뭐..뭐 뭐라고 하는거야? 으흫흫흫흐흫 왜 이렇게 말이 빨라? 흫흫흫흫...수다맨인가? 으흐흫...뭐 뭐라고 하는거야? 으흐흫흫 왜 이렇게 말이 빨라? 으흫흫흫흫 수다맨인가? 어... 널 왜 지퍼라 부르는거지? 아... 말하는거 봐 어... 얘한테 누카 굴러주면은 이상한걸로 막 바꿔줘요 랜덤이야 얘가 뭘... 도박하는거야 도박 얘한테 누카 굴러주면 도박처럼 뭔가 하나를 줘요 뭐... 그게 총알이 될수도 있고 총도 될수도 있고 약품이 될수도 있고 게타 등등 게타 등등 게타 등등 액! 윽! 액! 액! 님 어서오세요 잠깐만 액! 윽! 액! 액! 나 저거 뭔지 알거 같은데? 어... 여깄다 얘 등뒤에 라이저라이... 레이저 라이플 저거 유니크인데 어... 레이저 라이플이 아니라 레이저 와이플이에요 레이저 라이플 헤헤 렘 렘 렘 렘 렘 렘 그... 아 뭐야?? 빅뱅 이론 이라는 미드 아시나요? 거기에... 그... 그... 이든 뭐더라?? 그... 멀타 같이 옮겨가지고.. 아... 그게 누구지? 셰.. 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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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일.. 일하는데 천적으로 생각하는 그 어떤 애가 있거든요? 레이저 와이플 레이저 와이플 원래 저거 W에다가 L자 붙이면 레이저 라이플이래요 근데 W 붙여서 레이저 라이플이에요 데미지는 별로에요 잘 쓰지도 않아요? 레이저 라이플 별로 안 쓰죠? 난 레이저 라이플을 주무기로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 같아 에너지 묵 있으면 플라즈마 라이프를 쓰죠 게다가 초반에 얻을 수 있으니까 블루동님 어서 오세요 넉넉 얘네들 이름이 되게 웃겨 오 으으으으으으... 아... 너 왜 노크노크라고 불리지? 어... 너 왜 노크노크라고 불리지? 아... 얘네 이름이 참 웃겨 어린이들 발상 여기 그... 뭐야... 무기상점도 있어요 여기 무기상점 닉닉 왜 이름 닉낙이지? 내가 영어를 잘 알면 저런 기타... 그... 풀이를 해서 말해줄 수 있을텐데 예... 소지사킬 15 거의 뭐... 특별할건 없죠 43백노드 타냐가고 일렉트로 차지팩을 좀 사구요 나 뭐 팔거 없나? 나 뭐 팔거 없나? 별... 별 팔거 없네 뭐 에너지... 에너지셀이나 좀 팔거야? 에너지셀? 아... 너무 많은데? 아유 씨... 이렇게 해서 언제... 언제 팔라 이거? 2셀이니까... 어... 대략... 300개 정도 팔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너무 많아가지고 됐다... 아이 몰라 몰라... 이 정도면 됐어 잘했어 또 이름 특이한 애가 누구 있나 어... 여기 화장실인 것 같은데 야... 얘들 화장실은 깨끗... 뭐야 이거... 수체잖아... 아 좀 치우지... 이씨... 예... 일렉트로 차지팩 보인데로 이제 살려고 나 그런거 안쌌는데... 이게 뭐야... 에클레어? 어케... 어케... 넌 뭐야... 아니... 머리통을 한데... 꼴밥을 그냥... 아마 지금은 더 조심해야할 것 같다 여기 음식을 필요한지 해봐 정리해 너는 엄청나게 없으면 너로 구워줄게 진짜로? 우리 외에 있는 것을 부족하지 못하면 보통 물에 부족하거나 물에 부족하거나 정말 우리의 음식은 이 가게에서 생긴 식물이 나요 벗어들이랑 잘하는 것 같지 않아, 우리가 많이 선택할 수 없지 그래서 우리가 못 먹을 수 없지 근데, 아참, 아참, 맛있어! 어어 먼저 멍고들의 성균이 를 키워져서, 그 후에 를 먼저 먹자 그런가 우리에게 가장 큰 도와주 ile 제가 과연 그게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알았지만, 그의 성균이 처음으로 사는 것 같은 기술이 돌아다니고 맛있어, 그것은 그의 성균이 좋아해 자 얘한테 어 스트레인지 미트를 가져다주면은요 예 고기랑 바꿔줘요 아 뭐 버섯이랑 근데 저 버섯이 어 기능이 버섯 능력이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거든요 요..여기도 방사항 맞나? 아..어우야 방사항 많다맞다맞다맞다 버섯 몇개 있을텐데요 동굴버섯 있죠? 이건데요 기능이..이것도 먹을만하거든요 이건 방사항이 늘어나는게 아니라 방사항이 18 떨어지죠 18이나 떨어져요 아이고 죄송한데 욕을 하네 18이나 떨어져요 이제 이 동굴이 이 동굴의 정보가 이제는 이 동굴이 지금 이제는 이제는 얘는 여기 담당인거가 자 한 바퀀다 돈거 같고 버섯 팔수라 어딘이야 근데 이제 또 여기까지 왔네 벌써 얘들 겁나 돌아다녀요 한곳에 있지 않아 여기갔다 저기갔다 그래 얘네는 다 어디서 온 걸까요? 혹시 어 저 87볼트에서 생활하던 애들의 그거 아닐까? 시장 맥클레이가 여기 시장이었죠 여기 화장실인가에 뭐야 여기 리틀앰프라이트에 대한 그게 적혀있을텐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서 여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건지 아마 나와있을 거거든요 어 이게 아닌가? 내가 어디서 어디서 갔지? 아 여기 아닌가 보다 어 여긴가? excuse me who are you? what are you doing in here you said Penny and Sammy and Squirrel I can see why RJ let you in thanks for all of us I'm Lucy and I pretty much spend my days playing mommy around here I spend a lot of time kissing boo-boos and making things better if you get a straight knee or stubbed toe come see me same if you get shot in the face or burns all over but I can only promise so much 얘가 의사구나 there's always one big sister or another who knows her way around a compress and a sewing needle so we take care of most of the little scrapes and way back when someone figured out that some of the plants and fungus around here absorb radiation the little ones don't like to eat their veggies but they don't like to be sick either so we get by it is especially for dealing with the low level radiation we all get from the water the fungus just soaks it right up but it doesn't help the rickets that keep hitting the younger lamplighters believe it or not I can make a treatment for that from extract of buff out actually if you can talk mccredi into it I'd be glad to treat some fungus for buff out but he'd have to say it was okay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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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에서 품잡고 앉아있더니 여기 어디갔지? 아유 왜 이렇게 먼데있어 여긴가? 이쪽에 지금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고 foundations 입에서 오지 않으면 진ها 아유, 무엇이든? 응, 음성이 돋아있대 아유, 뭐, 뭣est, 그가 안 돼 네? 그게 어디갔지? 저 표시가 시장.. 맥 어쩌구.. 클레이.. 그 녀석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아니다. 이게 어디갔지? 어.. 어 저기있다. 야. 오 오케이. 자기가 앉아왔어. 하지만 내가 눈을 잡았다고. 여기 있어도 문제가 없잖아, 알지? 내가 미쳤지만. 나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어 87 어 아... 아우, 됐다. 가자. 넌 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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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총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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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거 같은데? 총이 손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열어. 어어, 아, 이게 레버였구나? 야, 저거, 내가 당기면은, 열리나? 얘한테 말할 필요 없이, 다음부터? 아, 내가 사용을 못하는 것 같은데? 자, 가보도록 하세요. 죽음에게. 이렇게 말고, 어, 저, 쉽게, 컴퓨터 잘하는 애한테 부탁을 해서, 어, 그 문을, 뒷문을 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있나? 누가 했나? 어오오오오오오, 야야야! 야, 답사이로 막 가냐? 다, 하나도 안 맞아! 자, 죽이고. 어? 굴우 Own of 맞았어, 군대 cn súper신 보스 야 다행이다 바로 옆에 떨어지기 전에 어 뭐야 이거 공이 날라와 저기 아닌거 같은데? 저거.. 아 저거구나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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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니건도 엄청 세네 이거 쓸만한데 야 대응무기 100 찍으니까 미니건도 쓸만하시네 근데 물론 100을 찍어야지 정확력이 좀 올라가는거 같은데 왜요? 머리에 뭐.. 뭐..뭇으로 머리 뚫렸는데도 총을 쏘는데 뭐 얘네들 참 웃긴해도 돼요 머리가 다이아몬드야 다 그리고 머리에 총 맞으면은 머리가 구멍 뚫리는게 아니라 머리가 터지거나 머리가 떨어지죠 대박이지 에너지 좀 먹을까? 이 꼬마의 시체가 있는거 보니까 여기 들어갔다가 죽은 애들도 몇명 있나보네 니트랭람..뭐야 램프라이트에서 와가지고 꼬마애들 시체죠 여기 왔다가 뭐.. 다 죽었나본데? 아..왜 이렇게.. 차싸 ware 시스템에 액티베이 웬셀들 깃맞옵시 야 마스터도 상대가 안되는데 오버리우드 아니면은 오버리우드 그런너 아야야야야 좀 제대로 맞춰봐 맥그농탄 청크탄 어 저 스팀팩인데 아 스팀팩 아니구나 잘못 봤군요 아 스팀팩 하나 먹고 아 스팀팩 하나 먹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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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로 하시는거지? 일이 두군데 있어요? 일단 이쪽부터 가보죠 어어어어...오..오..어...왜이리왜이리왜이리 자아 어 미니그원 좀 고쳐야겠다 어? 내가 수..수리가 안..못하는데 지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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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더 내려가는데 없나? 왠지 여기 밑에 떨어지면 나갈 길이 여기 있구나 있네 있네 아 밑에 아까 죽여 놓은 한 명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중화기목이 되니까 느리긴 느리네요 걸어가는게 툭 툭 툭 툭 툭 툭 오오오오오 불닭 오오오오오오 에너지 에너지 우하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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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가 안달라 그래도 야 탄 subs 나오는거봐 이렇게 아! 휴우.. 와 아 Judge 와우 hee 이건 좀 가져가자 좀 비싸잖아 함정이 만들 진흙이 있는거 보면 뮤턴트들도 이거 뮤턴트들이 만들어놓은거일거 아니야 아 뭐야 어? 잠시만요